니 핸드폰 니 맘속에 어디든 한때 내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더킹 메인보컬 승재의 프로필 시간입니다 호응 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아니 뭐야 그런 메인보컬이면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렇죠? 그리고 또 홍보할 겸 저희 이번 신곡 통수 한번 불러주시죠 통수요 내가 알던 너를 다신 볼 수 없는지 니가 알던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박수를 이렇게 새끼 치고 오시네요 미천해자죠 아이고 될 수 없죠 Fun facts about me 어디 출신이에요? 아 저 서울 출신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명석합니다 초등학교 영재반 출신이고요 고등학교 전교 2등까지 했었습니다 아 325 곱하기 27은? 뭐라고요? 뭔거야? 못들었어요 못들어가지고 어디에 질문을 해보려고 그랬죠 그리고 개인기로는 모창 아닌 모창인데 좀 애매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창전 선배님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길어요 자신이 없으면 언제쯤 오나요 약간 이런 다음은 뭐죠? 아 네 바비킹 선배님 바비킹 선배님 바비킹 선배님 기대해볼게요 어느이도 술로 밤을 태우고 저기 저기 지방 방송 꺼주시고 다음 거 잘하네 이상 네 귀여운 승재의 프로필이었습니다 후 예 예 아 박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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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